매년 11월 24일에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올해 기준 77세의 야스하루씨와 75세의 미치오씨 부부입니다. 매년 수천 장의 전단지를 준비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쇼핑몰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데요. 그 안에는 26년 전에 사라진 딸을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노리코씨, 당신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옆에 세워져 있는 TV에서는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 노리코씨의 모습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부부를 취재하려고 모여든 기자들도 있었는데 아버지 야스하루씨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해요. 노리코는 아마 죽었을 거다. 너무 불쌍하다.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다. 아무리 몸이 나빠져도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미치오씨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알기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 딸이 이미 사망해서 흙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분하다. 라면서 답답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제보를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사라진 치지대 노리코는 대체 누구였을까? 오늘 준비한 사건이 바로 치지대 노리코 실종사건인데요. 치지대 노리코씨는 26년 전인 1998년에 실종된 여성이에요. 당시 24살에 젊은 나이였고요. 이세 문화사라는 이 회사에서 잡지기사로 근무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98년 11월 24일에 정말 그야말로 호련이 모습을 감춰버려요. 그날 늦게까지 야근이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다 돼서 회사를 떠납니다. 근데 이것도 일이 다 끝나서 퇴근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일이 늦고 잔업이 많다 보니까 사장이 너무 늦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서 퇴근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밖으로 나왔는데 끝내 부모님이 기다리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죠. 평소에는 늦게 귀가를 하거나 외박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꼭 연락을 해줬던 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연락이 없었대요. 그럼 평소하고 조금 패턴이 다르니까 부모가 바로 신고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 노리코 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노리코 씨가 기자잖아요. 기자의 업무상 밤을 되게 많이 새기도 했었고 실종 전날인 23일까지 노리코 씨가 혼자서 태국 여행을 갔다 왔었대요. 휴가도 다녀왔으니까 일이 많이 쌓여서 늦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기다렸던 거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루가 지난 25일까지 그녀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동료들은 그녀가 출근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날에 잔업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오늘 좀 늦게 나오려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에서 노리코 씨한테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초반에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치지대 노리코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이 가족과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뜻밖의 곳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손해보험 회사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주차장 관리인 분이 25일 아침에 좀 수상한 차를 한 대에 발견했던 거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차를 보니까 대충 이게 누구 차인지 좀 알잖아요. 낯선 차량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요. 처음 보는 어떤 검은색 차가 되게 삐뚤게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차량의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 경찰에 차량을 신고를 해요.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차량을 확인해봤는데 이 차가 치지대 노리코의 차였습니다. 일단 차량이 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리코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된 거죠. 그렇게 25일 오전에 노리코 씨의 어머니 미치오 씨가 경찰에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뭔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주차 위반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주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전화를 받은 엄마가 딸에게 이제 차를 왜 거기다 대놨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회사로 전화를 걸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딸이 아직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회사 직원이 전화를 받고 네? 노리코 씨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곧바로 딸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현장으로 이 부모님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딸의 차량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평소에 되게 꼼꼼한 성격의 딸이었는데 차가 너무 이상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아예 대각선으로 뭔가 급하게 차를 버리고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은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내부를 뭐 뒤졌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밤 11시에 얼마나 피곤할 거야.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랐을 텐데 여기다 왜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까? 그리고 차를 대놓고 본인은 지금 어디에 간 거냐?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각한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노리코 씨의 아버지가 좀 아쉬운 선택과 행동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 차량 스페어키를 하나 챙겨온 거예요. 이걸로 차 문을 열고 경찰서까지 차를 이동시킨 거죠. 그것도 경찰이 뭔가를 파악하기 전에.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도 그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를 정말 많이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차를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둘 걸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비록 이런 선택과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차를 이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느낀 몇 가지 수상한 점이 있기는 했어요. 일단은 운전석 위치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은 주 운전자의 신체 구조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핸들과의 거리라든가 좌석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노리코 씨의 키가 161cm에 체중이 46kg예요. 되게 마른 체구였는데 운전석이 되게 넉넉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분명히 뭔가 노리코보다 체구가 큰 누군가가 여기서 운전을 했던 것처럼 한눈에 평소랑 다른데? 이걸 아빠가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탔던 것 같다. 좌석 위치가 핸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수상한 점은 자동차 스테레오의 소리가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평소에 기억하는 노리코는 음악을 되게 크게 틀고 다녔었대요. 그래서 차량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되게 큰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었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차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는 그 큰 스테레오 음량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부부는 딸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호만 가다가 자동응답기로 전환이 될 뿐 응답은 없었어요. 이건 뭔가 사건일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것도 불행한 사건. 그래서 부모가 바로 실종신고를 접수하려고 갔는데 문제는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뒤는 뻔했어요. 노리코를 실종자가 아닌 그냥 성인이 단순 가출을 한 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해달라는 부탁. 이런 것들 다 응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부서장까지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부서장까지 이 아버지를 보면서 웃으면서 막 달랩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본인들이 본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도 아니에요. 그냥 초동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지점부터 사건이 완전 뒤틀려요. 실종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수사가 된 이유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한 일본 언론의 추측대로 한 달 동안이나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해지니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경찰은 뒤늦게 노리코 씨의 차량을 감식하고 주변 탐문에 나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져요. 이미 차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걸 그냥 경찰이 방치하고 찾지 않았던 거죠. 먼저 이 노리코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숄더백이 있었는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평소에 이 가방에 지갑이며 수첩이며 휴대폰 이런 것들을 늘 챙겨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가방과 내용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두 번째는 이 차량 내부에 담배 꽁초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DNA 검사를 한 건지 뭔지 지금 어떻게 밝혀져 있지가 않는데 일단 노리코 씨는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차량에 담배 꽁초가 있었다. 누가 피웠던 걸까요? 세 번째는 실종 전날 확인된 노리코 씨의 행적입니다. 전날 점심에 노리코가 카메라 가게에 가서 사진 현상을 맡기고 퇴근할 때는 이제 자켓을 회사에 두고 나갔어요. 11월이라서 날씨도 되게 추웠을 텐데 지금 외투를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때라고 해도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하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데 90년대 일본은 그런 영상 자료가 잘 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경찰은 수사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목격자까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도무지 이건 사건이 해결돼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노리코 씨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좀 실마리를 잡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수상한 기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당일이 11월 24일이잖아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노리코 씨가 유독 어떤 한 사람과 한 번호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상대방이 30대 남성 A였습니다. 이 사람이 노리코 씨 실종 7개월 전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남성이었대요. 당시에 노리코 씨가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어떤 취재를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좀 발이 넓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한 시청 관계자가 A라는 남성하고 연결을 해줬었던 거죠. A가 그 지역에서 열대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또 현지 청년 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뭔가 통화를 했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의심할 수 없겠죠. 통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적인 관계로 7개월 전에 알게 된 사람과 갑자기 하필 그날 수차례 통화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실종이 됐다면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A에게 전화를 겁니다. A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이 노리코 씨의 실종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A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경찰한테 말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명백히 지금 경찰이 통화기로 가지고 있는데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언제나 굴입니다. 경찰이 바로 A를 용의자로 특정해요. 1999년 1월 26일에 A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했고요. 2월 3일까지 조사를 이어가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고강도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 초기의 A는 노리코와는 여름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노리코가 실종된 그 당일 저녁에 뭐 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그 시점에 알리바에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당황한 듯이 진술을 조금씩 바꿉니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실종 당일에 노리코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진짜 그날 만난 거예요. 통화도 했었고. 그래서 왜 만났냐? 경찰이 물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내가 노리코 씨한테 좀 신뢰되는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서 그걸 좀 사과하고 싶었다. 그래서 실종 당일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밤 10시경에 일이 끝난다고 해서 오후 9시쯤에 동네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0시에 전화를 했더니 11시쯤 끝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노리코 씨의 차량이 발견된 그 보험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11시가 넘어서 노리코로부터 퇴근했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장소를 알려주고 그 주차장, 차가 발견된 그 주차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리코와 차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좀 오이가 없는데 그러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차에서 관계를 가졌대요. 그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 노리코가 차에서 내렸고 주차장에서 헤어졌다. 함께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있었고 이후의 상황은 모른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요. 일적으로 과거에 만나서 뭔가 실수해서 몇 달 만에 사과를 하겠다고 만났다더니 그 밤에 굳이 그때 만났어야 했을까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관계를 가졌다. 너무 뜬금없는 흐름이잖아요. A가 말했던 그 여름에 했던 신뢰되는 전화는 근무처에 이제 전화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녹취된 것도 없고 정말 그런 통화를 했는지도 불확실하죠. 이후에 A는 주차장에서 차로 20, 30미터 이동해서 그곳에 노리코를 내려줬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경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경찰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A에 대한 강도 높은 판문과 수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A의 차가 이미 구석구석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머리카락 한올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A의 집에서 여성 생리용품이 나와요. 사용된 거. 근데 이 혈액을 분석해봤더니 노리코와 같은 B형의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A의 여자친구의 혈액형도 B형이어서 이게 증거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거를 좀 보관하고 있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되게 의미 있는 증거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증거는 A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폐기됐겠죠. 그렇게 A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A가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성매매 여성 감금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97년이었는데 신고 접수가 늦었던 거예요. 노리코 실종 담당 수사팀이 A가 체포돼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또 같이 막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A는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해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 이야기하겠다는 게 뭘까요? 그럼 그 전에 조사받을 때 이야기했던 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판부가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길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떠한 그런 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 지금 강압수사 받고 있다. 이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을 해요. 정황상 A가 노리코 씨의 실종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발견한 증거는 없거든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에 빠집니다. 이후에 경찰 인원 3만 1,900여 명이 투입되고 88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유력한 단서는 없었어요. 노리코 씨 실종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제기됐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가능성이 매춘섬에 팔려갔다는 추측이에요. 이 노리코 씨가 살고 있던 미예현에 와타카노시마라는 되게 유명한 매춘섬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버젓이 그냥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서 여자만 사는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 이 섬에 대해서 막 떠드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섬 매매 업소가 경찰과 유착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섬 곳곳에 매춘 알선소가 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이나 보도 관계자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 섬 전체의 정보방이 붙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이었습니다. 섬에서 지금 매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예 틀린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도는 시기에 인근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터졌다고 하니까 이걸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던 거죠. 사람들은 노리코 씨가 기자니까 매춘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섬에 들어갔다가 납치되어서 몸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 퇴근길에 여기에 취재를 하러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말도 없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증거 없는 추론이라는 거죠. 상사에게 보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물론 낮은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일단은. 일본에서 실종 사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거 있죠. 북한 납치설 이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납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북된 일본인 실종자 리스트에 노리코 씨를 올려두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나 정보가 있어서 올린 건 아니었어요.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니까 가족들도 그걸 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전단을 돌리면서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생일이 돌아오면 케이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요. 바다 건너에서라도 딸이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에 바다에 케이크를 흘려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서 바다는 연결되어 있으니 언젠가 노리코에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딸이 범죄에 희생된 거라면 범인이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딸을 만났던 A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크나큰 고통이지만 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서 체념, 정리, 포기, 기대, 실망 그 어떤 감정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로 붕 떠있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실종자의 가족들 그들의 심정도 정말 참담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전에 기사가 떴는데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노리코 씨의 차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타이어 공기도 다 빠지고 찢어진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아직까지도 딸을 놓지 못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노리코 씨 차량에서 담배꽁초 발견됐는데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됐고 분석이 됐고 이런 얘기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 경찰이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늦게라도 DNA 검사가 진행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이게 과연 범인이 남긴 흔적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차 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건데 과연 그 담배꽁초를 보란듯이 거기에 놓고 갔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인이 한 행동이라면 분명히 그 담배꽁초를 거기에 그냥 툭 두고 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굳이 그것만 남아있었다는 게 이상하니까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